광화문에서 타아낸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. 2018년 대한민국 KB 하나아낸 역사를 새로 쓸 컬처뱅크의 전성시대가 시작된다. 아지는 깡패 아닙니다. 아지도 선량한 시민입니다. 시민. 아지는 은행. 기다리기 지루하고 따분해서 안간다 아입니까? 어 손님 망설이지 마세요. 저희 KB 하나아낸 컬처뱅크는 기존의 은행과 달리 손님들의 대기시간을 다양한 문화로 채우고 있습니다. 게다가 책, 강연, 음료 등을 하나카드로 결제하면 할인 혜택도 누르실 수 있습니다. 학생은 책방에 있어야 학생이고 은행은 창고가 있어야 은행이다. 내 마음은 서로 나를 물고 말았네 어이 학생 왜 책방은 학교만 있다 생각하노? 요즘 은행에서는 책도 먹고 맥주도 먹고 은행 업무도 먹고 이 얼마나 좋은 시대가? 컬처뱅크네 컬처뱅크 컬처뱅크 컬처뱅크